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기릿의 기릿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벌써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이제 다음주까지 이 컨텐츠를 하기로 약속했었죠. 증권사 추천주는 진짜 오를까? 자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는 딱 한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지난주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는 야 이거 증권사 추천주 맞아?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의 결과가 충격적이게도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주 추천 종목은 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오. 렛츠 기릿! 자 이 컨텐츠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정말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유튜브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기릿을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기릿은 과거에 본 적이 있으나 이 컨텐츠를 처음 보시는 기릿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우로 5월 첫 번째 중과 그랬죠. 그때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재밌는 리포트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금융투자에서 위클리 토크라는 걸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기릿 분들께 어떤 걸 같이 공부해볼까 이런 걸 살펴보던 찰나에 여기 아래 보니까 투자 유망 종목이라고 하면서 단기 투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10개 종목을 제시를 하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리밸런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야 근데 증권사 추천주는 예전부터 많이 해보긴 했지만 진짜 오르는 거 맞아? 그걸 한번 직접 검증해보고 야 이게 진짜 괜찮으면은 기릿 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필요가 무조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안에서 보니까 주간 수익률이 뭐 5%가 넘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아직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무려 30%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건 무조건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에 한번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벌써 4주차가 되었고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결과가 어땠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이기는 종목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 1%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일주일 동안 1.2%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안 1% 정도는 올랐다. 그 말은 야 증권사 추천주라면 최소한 1.5%는 올라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증권사 추천주 첫 번째인 현대차.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수목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금요일날 쭉 올라가면서 결국 종가는 2%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기린이분들 이 2%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월요일 장 열리고 나서 9시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시초가 있죠. 거기서부터 금요일 종가까지 계산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10%가 올랐는데 월요일 시초가부터 갑자기 5%가 오르고 시작했으면 우리는 사고 싶어도 못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0%가 올랐다고 야 현대차 10% 올랐잖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살 수 있는 시초가부터 종가까지를 계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NC소프트 0.1% 보압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하나 금융지주 2% 정도가 올랐습니다. 삼성전기 0.3% 상승, 보압, LG유플러스 1.7% 상승, 그리고 현대건설 6.6%나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FNF는 지난주 한주 동안 7%가 상승했으며 그리고 한전기술은 무려 13.94, 14%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 마이너스 1.5% 하락을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HSD 엔진 무려 10.5%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신 기념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나금융 투자에서 미뤄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확실히 있었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일주일 내 7개가 상승을 했으며 그리고 2개가 보압이며 마지막 1개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냐 무려 4.26%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코스피는 1%밖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그 동안 시장을 3% 이상 이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증권사 추천주라고 할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지난주에 있었던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시고 2주 전에 보시다시피 무조건 증권사가 추천한다고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고요.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단기 주식들을 왜 추천할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주 월요일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일단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다음주에도 효과가 있다면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릿의 하나금토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주 추천 종목이 어떤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좋아요는 저기릿이 공부하고 자료 조사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치킨 먹고 꿀잠 자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추천 종목 10개가 뭔가? 현대차 NC소프트,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LG유플러스, 현대건설. 여기까지는 지난주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신규는 롯데정밀화학, 풍산빙글에 CJENM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스크린샷이 필요하면 지금 이렇게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이 장면을 수기로 옮겨 적으면 되지 않나? 자 다 적으셨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규로 들어온 4개의 롯데정밀, 풍산, 빙그레, CJENM 이 4개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정밀화학,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쭉 떨어지다가 한 번 더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뽑은 이유가 뭔가? 2018년 호환기를 사용해야 하는 호실적이 전망되며 페인트, 시멘트, 체인 강세, 대체육 성장, 수소 생태계의 모멘텀 기대가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다음으로 풍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아직은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지금쯤이면 이제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군요. 자 그 이유가 뭔가? 중국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와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수요 확대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빙그레. 이제 여름이면 또 빙그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태 아이스크림 인수로 빙과시장 양강체제로 개편되며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기인한 가정용 대용량 수요 증가도 빙과시장 매출 증가 요인이라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CJ E&M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기업인데 최근 늘어서 흐름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하신 기념인분들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쨌든 아직까지도 더 좋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군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지금 현재 월요일 9시 48분인데 장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3%나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공부할 때는 내가 남들보다 3%나 더 주고 사야 돼? 이런 생각은 꼭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뭔가 TV 디지털 고성장과 비용 통제로 1분기 이익 예상치가 크게 상해되며 티빙 투자 본격화 및 네이버 제휴 효과로 이익 가이던스 상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가 추가되었고요. 그래서 위 10개 종목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게 기대만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기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 떨어지는데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2주씩 또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추천 종목들이 무조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피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이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증권사는 다 사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저는 또 반대로도 같이 생각합니다. 증권사에서 추천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공부할 필요는 있다. 무조건 매수는 안 할지라도 공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이 10개 종목 중에서 5개는 오르고 5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5개 오르는 걸 찾는 게 짬바가 아닐까? 짬에서 나오는 파이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 안목을 기를 수 있을 때까지 저 기릿은 기린이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린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월요일날 올라오는데요. 하지만 아니 기릿이 월요일 저녁에 보면 월요일 시초까지 살 수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확인한 방법 저보다 더 빨리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에서 하나금융 투자를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투자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오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리서치 센터라는 게 있네요. 거기서 위클리를 대문자로 치시면은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아 월요일 시초가 전략을 나도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요. 하지만 높아심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뜨지 않았다. 이번 주에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환경 컨센서스 아시죠? 거기에서 월요일 아침에 하나금융 투자라고 치시거나 아니면은 하나 위클리 토크 이런 걸 치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기릿도 오늘은 여기 하나금융 투자에서 뜨지 않아서 환경 컨센서스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앞으로 5월 4주간 매주 월요일날 하나금융 투자 광고가 아닙니다. 위클리 토크를 팔로우 해보자. 이제 다음 주 한 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증권사 추천주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매주 계산할 때는 오류가 없도록 월요일 시가부터 금요일 종가까지 계산했으며 폭넓은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움직임이 또 다를 수 있으니 무조건적인 매수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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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옵니다. 자 지난주는 증권사 추천주 결과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번 주는 어떨지 다음 주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